2010년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은 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을 겸해서 진행하며, 2007년 10월부터 시작하여 2009년 11월에 끝난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1차 예선입니다. 1차 예선은 2007년 7월 피파 랭킹을 기준으로 하여 CAF 회원국 중 최하위팀 10개 팀이 홈앤어웨이 방식으로 경기를 치러 1차 조별 예선에 진출하는 5개 팀을 가려내는 방식이다. 상투매 프린시페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이 2007년 9월에 기권함에 따라 스와질란드와 세이셜이 이 단계를 부전승으로 통과하여 1차 조별 예선에 자동으로 진출했다. 1지부티와 소말리아의 경기는 소말리아 내전으로 인한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지부티에서 단판 승부로 치렀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2차 예선입니다. 1차 예선에 진출한 48개 팀이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서 홈, 원정 방식으로 1팀당 6경기씩 치른다. 그렇게 하여 각 조 1위 팀은 최종 예선에 직행하고 각 조 2위 팀은 다른 조 2위 팀들과 전적을 비교하여 8개 팀이 와일드카드를 받아 추가로 진출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최종 예선에 진출하게 되는 팀은 모두 20팀이다. 에리트레아는 대진표 작성 이후 기권하였고 에티오피아는 예선 도중 실격당했다. 이에 따라 각 조 4위 팀의 경기 결과는 2위 팀 간 순위 결정에 반영되지 않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과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예선이 동일한 대회인 관계로 월드컵 개최국임에도 불구하고 월드컵 지역 예선에 참가했다. 또한 앙골라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최국이지만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같은 이유로 지역 예선에 참가했다.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 다음은 에티오피아를 상대로 한 경기 결과를 반영한 본래의 순위표이다. 9조 10조 아래는 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의 경기 결과이다. 11조 12조 최종 예선 진출을 위한 각 조 2위 팀끼리의 순위 결정 2위 팀 중 최종 예선에 올라갈 4개 팀은 다음의 규칙을 따라 결정된다. 총승점이 높은 팀이 우위이다. 승점이 같은 팀끼리는 골득실로 우열을 가린다. 승점과 골득실이 같을 경우 득점수로 우열을 가린다. 승점 골득실 득점수 모두 같을 경우 원정 경기에서의 득점수로 우열을 가린다. 필요한 경우 중립지역에서 플레이오프를 실시한다. 에리트레아가 예선 시작 전에 기권함에 따라 11조가 3개 팀만 경기를 치르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정성을 위해 각 조 4위 팀과의 경기 결과를 제외한 전정만을 계산한다. 이 부분의 본문은 2010년 피파 월드컵 아프리카 지역 최종 예선입니다. 최종 예선은 2차 조별 예선을 통과한 20개 팀을 5개 조로 나눠 홈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치러 각 조의 1위 팀만이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다. 한편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개최국으로 월드컵 본선에 자동으로 출전하며 2차 조별 예선에서 각 조의 1, 2, 3위를 차지한 팀은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 진출하게 된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할 팀을 결정할 때에는 승점이 같은 팀끼리 전체 전적을 우선시하여 순위를 결정하나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본선에 진출할 팀을 결정할 때에는 승점이 같은 팀끼리 상대 전적을 우선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최상위에서 승점이 동률을 이루고 있는 2에서 3개의 팀은 그중에 전체 전적이 가장 좋은 팀이 동률 팀 간 상대 전적에서 뒤지더라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지만 최하위에서 승점이 동률을 이루고 있는 2에서 3개의 팀은 그중에 상대 전적이 가장 나쁜 팀이 전체 전적에서 다른 팀을 앞서더라도 월드컵과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모두 탈락하게 된다. A조 B조 C조 D조 2조 최종 결과 월드컵 출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만 출전 월드컵 및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탈락 기권 또는 실격 월드컵 개최국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개최국 2010년 피파 월드컵에 아프리카 대표로 출전하는 6개 팀과 201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진출하는 16개 팀은 다음과 같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